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방송이 나가고 한 독자분께서 이 방송 내용은 사전투표 흑역사라는 그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글을 여러 차례 남기셨더라고요. 하나는 공박사님께서 자기 확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자기 확신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확신이다. 확정적 사실을 한 것은 검증이 끝난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에 자기하고 여러분들 내기를 걸자는 겁니다. 내기를 이번에는 자기가 볼 때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하고 좀 내기를 걸자. 나는 국힘이 패배하는 쪽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국힘이 승리하는 쪽에 서 있으니까 내기를 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 자신이 사행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기를 걸거나 이런 걸 별로 내키지 않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총선 결과를 이야기할 때 나는 자기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고 항상 엄정한 실정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선거를 계속해서 다루어온 겁니다. 어제 여름 나갔던 내용은 바로 사전선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깊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확신이 아니고 그냥 실정 분석인 겁니다. 실정 분석.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은 먹물이 좀 있었던 탓에 자기 확신하고 실정 분석을 구분을 못하는데 어제 이야기한 이런 내용. 이게 제주에서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와의 치료진 총선에서 일어난 결과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100%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제야 전문가가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밝히겠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상시하게 밝혀 가지고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내일 토요일 날 아침에 2016년 총선에서 제주시을 서귀포시에서 사전특별특별소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실정 분석의 출발은 사전특별과 당일특별특별의 격차가 크거나 규칙성을 가지게 되면 일단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사람들이 사전특별을 조작했구나. 이게 의심의 시작입니다. 의심하면 그 다음 대부분의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는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낱낱이 까발려졌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 제주시 갑에서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2016년 총선이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고 새누리당의 여러분들 권력을 지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선관위의 핵심 수뇌부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확신이 아니고 그냥 실정 분석인 겁니다. 그냥 확자는 자기 확신이 강하면 안 되고 실정 분석이 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주시 2016년 총선결과지 않습니까 전부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조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내일 토요일날 아침 방송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확신이 아니잖아요. 모든 선거가 지금 다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선거가 여러분들 이게 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제주시값 읍면동 창원에서 모두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좌우대칭의 차익값이 무진장 큰 겁니다.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하에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총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당을 봐줄 것 같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현재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뭐죠 추측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일은 열 번 일어난 일입니다. 열 번 일어났는데 열 한 번째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갑자기 국힘당이 여러분들 뜨는 것처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힘당을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이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인 그런 태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거물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에서 일어난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걸 다 모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겁니다.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일어난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걸 안 쓴다?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난 결론을 그냥 제가 내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박사님 저하고 여러분들 내기합시다.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입니까 당신이 이기는지 어떻게 아노 그래서 사람이 참 사실 앞에 겸허해야 되고 사실 앞에 진지해야 되고 또 사실 앞에 여러분들 참 성실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다 그거 하고 국힘 수뇌부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앞에 겸손해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냥 사실은 뭐죠 그냥 까라면 까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떠들어도 사실은 아니야 내가 믿는 게 사실이냐 내가 생각하는 게 사실이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한 분 말씀도 나는 국힘당의 이길 같으니까 공박사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하고 내기합시다 하는 게 뭐죠 얼마나 사실에 대해서 이런 교만한 걸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열 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이게 열 번 일어난 겁니다. 열 번 열 번 일어난 게 열 한 번째는 이 그래프가 반대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분석 힘들 겁니다. 미루 시스템 8000대를 교체했기 때문에 미루 시스템이 아니라 무슨 시스템을 쓰든지 간에 마지막에 숫자가 나오면 다 분석이 됩니다. 숫자가 나오면 무슨 뭐죠 알파 기계를 썼든 베타 기계를 썼든 엡실론 기계를 썼든 관계없이 마지막 결과는 숫자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